한 번 더 난 3명 된 홍민주 전 정말 장학금을 많이 받는데요 입학해서 한 번 다니면서 한 번 담학기 한 번 학기 끝난 방학에도 위생강량 한 번 지도교수 장학금 한 번 성적 향상되면 한 번 생각날 때마다 크게 작게 시도 때도 없이 짭짭짭 받는답니다 이번 학교의 대참치 리듬의 셀셀셍 3명